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남에 대한 비판은 잘하면서도 남의 비판을 못찾는다 영국 저명한 시사주간지 이코노미터지가 8월 20일자 반년이라는 코너에 익명으로 작성한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 대해서 내린 다소의 부정적인 그런 평가입니다. 한국인들 대다수에게도 문정부는 기이한 정부로 통합니다. 문정부와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서구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주고 있는가라는 점이 대단히 잘 묘사된 담겨져 있는 그런 칼럼입니다. 온라인판 제목은 한국의 진보주의 통치자들은 그들의 내면의 권위주의를 풀어놓지 못하고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권위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뚜렷한 특징으로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칼럼의 첫 번째는 그들은 민주적이지 않다. 그들은 민주적이지 않다. 이코노미터 칼럼의 시작 부분은 한국이 과거 일제강점기를 경험했고 또 군사정부를 경험했고 지난 2017년에는 대통령 탄핵 사건까지 경험했다고 소개하면서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임자로 나선 진보진영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부보다 평등하고 개방적이며 다른 의견에 관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그가 만드는 내년 나라는 더욱 평등해져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의도가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던져봤습니다. 왜 그럴까? 첫째는 그들 자신이 말로는 민주적이라고 하지만 운동권 시절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민주주의와 반대인 권위주의적인 그런 삶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위계질서에 익숙하고 집단행동에 집단활동에 익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벤처는 공직을 맡게 되면 공공의 선을 앞세워야 되지만 그들은 장기 집권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관심이 오롯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심에 깊이 갇혀있는 그런 꼴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타인을 억압하고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강제하고 강요하고 반대편을 멀리해야 되고 반대편을 때로는 억압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권위주의적 색채의 정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반대자들에게 관대하지 않다. 그들은 반대자들에게 관대하지 않다.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은 가혹하다는 표현일 수도 좋을 것입니다. 정부의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건설적 토론을 하기보다도 소송으로 그들은 대응한다. 지난해 언론 대상 소송의 5분의 1이 고위공직자와 관련되어 있고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더 많다. 지난달 청와대가 한 보수신문 칼럼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맹예훼손을 했다며 소송을 했지만 패소에 불복해서 또다시 항소했다. 중앙일보와 가진 소송전을 지적한 것입니다. 전직 고위관료인 조국 수석에 대해서 루머를 퍼뜨렸다는 그런 혐의로 우파 유튜브인 우종찬 씨가 수감된 것도 칼럼에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한 정치학 교수가 자기 이송만 차린다고 비난하면서 진보진영이 아닌 다른 정당에 투표해야 된다고 제안하자 바로 행사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바로 임미리 교수의 칼럼 사건입니다. 정부의 대북 유아적 태도를 실하는 탈북자들이 주도하는 비영리단체인 탈북단체들의 지위를 상실하게 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이런 죄목 저런 죄목을 핑계를 해서 개인이나 단체에 소송을 거는 일은 정말 올바르지 않습니다. 국가 권력은 그 자체만이 이미 엄청난 권력이기 때문에 아무런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수단으로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 반대되는 입장을 개진해온 한 의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여러 건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시민을 상대로 공권력이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정말 위협증입니다. 에코노미스트가 사례로 든 청와대의 한 중앙언론사 고발권은 중앙일보가 2019년 6월 11일에 실었던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의 칼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칼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5개월간 19번 출국했으며 유독 관광지를 자주 찾는다는 느낌을 치울 수 없다. 김정숙 역사는 19번 가운데 18번을 동행했는데 캄보디아의 앙크로와트 인도의 타지마을 등과 같은 세계관광명소를 찾았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법원은 의견 표명은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피해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들은 피해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에코노미스트는 진보학자 박경신 고려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은 논지를 펼칩니다. 문재인 정부가 비판에 민감한 이유는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언론 사이에 오랜 복수의 뿌리를 두고 있다. 정부의 좌파 매력 매체는 여전히 약자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다. 특정 매체를 상대편 수족으로 여기고 비판에 대해서는 적들의 포위되어 있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지라는 포위되어 있다는 멘텔리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적들의 포위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 특히 적에 의해서 우리가 포위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더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공세적이고 공적적이고 이례적인 그런 반발과 같은 개념의 정책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모두 다 피해의식 열등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는 데도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이 여전히 마이널리티나 소수집단을 보는 것이죠. 직권 세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특유의 피해의식이나 열등감으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피해의식은 국내 문제에만 적용되지 않고 이웃국과의 관계에서도 피해의식이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피해의식과 함께 국제의 문제를 국내 정치와 연결하는 과정에서 온전한 곳이 남아있을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우방과의 관계도 심히 손상된 부분이 많습니다. 다르나 그 어떤 것보다도 생각이 가장 위험한 이유를 찾을 때면 현재의 집권 세력들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 자체가 위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그들이 권력에 머무는 한 정말 많은 것을 귀한 것 소중한 것 축적되어 온 것을 망쳐놓을 것으로 봅니다. 생각 자체가 너무 왜곡되거나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현실로부터 유리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일을 더 망치는 기이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실수나 실책이 발생하게 되면 성찰을 통해 가지고 반성을 통해 가지고 수정하고 보정하고 교정하지만 현재 집권 세력은 그런 능력들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성이나 숙고나 성찰이나 수정이나 보완 같은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이 더 오랜 시간 권력을 쥐게 되면 될수록 더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발생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과 사실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방문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도 여러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